4, 3, 2, 1 숙보, 쳐서 매직도 안 통한다 이번주 빗속 무더위 계속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브루노 마스 24K 매직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쳐서 매직 안 통한다 이번주 빗속 무더위 계속이었습니다 입추가 되면 시원해질 거라는 입추매직 기대했지만 시원해지기는커녕 35도로 체감온도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크게 배신당했죠 이제 아무리 더워도 쳐서가 되면 시원해지는 우리의 오랫동안 느꼈던 절기 쳐서 매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번주 목요일 쳐서지만 여전히 무더울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제 선을 넘은 거죠 지구는 이제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주에 태풍이 우리나라에 접근하면서 남부지방 서쪽지방 중심으로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 비가 오면 보통 더위가 좀 식는 그런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번 태풍은 더운 열기와 습한 공기를 품고 오는 태풍이라 그냥 지옥같은 무더위 계속될 겁니다 서울, 부산, 인천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 중인데 제발 에어컨 바람 말고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잠들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랄 뿐이고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위인 캐리어님뿐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여름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여름만 계속되는 상황도 느껴집니다 9월 7일이 처서의 다음절기 백로거든요 백로 매직 가능합니다 백로는 사실 매직 그게 아닌데 자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베텐의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씨와 오랜만에 근본 코너 용한상담소를 하겠습니다 간만에 정용국씨의 막말일침을 듣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사연 남겨주세요 생방송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생중계 라이브로 화면을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안현신님 코로나 걸렸어요 처음인데 너무 아프네요 며칠 누워만 있다가 오늘 좀 움직이면서 사연 보내봅니다 베디도 조심하세요 그러면 그 코로나 난리통에는 안 걸리시고 이번에 처음 걸리신 거예요 결국은 또 다들 걸리는 느낌이구나 아무튼 처음 겪어보시는 건데 잘 쉬셔야 됩니다 1284님 성재형 저 처음으로 코로나 걸렸어요 안타깝지만 2주 동안 집에서 뭐 할지 몰라서 고민 중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격리는 되지만 몸이 뭐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으신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저도 이제 무증상 코로나 확진됐던 그 2022년 초 그때가 은근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일주일 강제 격리되면서 집에서 영화랑 드라마만 잔뜩 봤거든요 증상이 없으니까 아프신 분들은 그럴 수 없죠 아무튼 좀 밀어놨던 드라마 뭐 영드 미드 한드 쫙 몰아서 보시면 어떨까요? 맛있는 거 드시면서 이덕리님 친구들과 강릉 소금강으로 1박 2일 캠핑 왔어요 낮보다 밤에 다슬기가 훨씬 많더라고요 진짜 많이 잡았는데 해감시켜서 아침에 다슬기국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소금강이 어디죠?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강릉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올림픽도 중계하고 어제도 강릉 다녀왔는데 아 작은 금강산 그 소금강이에요? 아니면 모르겠네요 아무튼 작은 금강인가 그러면 저도 찾아봐야겠네요 이계명님 아무리 더워도 아내 앞에서 3시간 이상 에어컨 틀면 큰일 나요 그치만 아내가 외출하고 없을 때는 편하게 틀어뒀다가 안 튼 척해요 다 아실걸요? 전기세 보면 알 수 있죠 전기세 장난 아니더라고요 요즘 새벽공기 좋다님 남편이 무슨 불만이 많은지 입이 대빨 나와서 못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이럴 때면 한 대 후려치고 싶지만 참습니다 조마조마한 상황이네요 그죠? 일촉즉발 상황 같습니다 후기 좀 부탁드려요 프리선언 이었습니다 출장 때문에 한 달 이상 못 봤지만 업데이트된 근황 없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정영국입니다 오늘 착장이 채팅창에 약간 피자를 배달하실 것 같다는 오늘은 유난히 앞에 계신 분들이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약간 쑥스러웠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입어놓고 쑥스러울 일이 있겠습니까? 분홍색으로 입고 왔고 쑥스러움을 안 타는 사람인데 너무 쳐다보셔서 고개를 살짝 돌리고 들어갔습니다 분홍색 패션에 이제 모자에 그리고 셔츠가 반은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룩 스트라이프 그리고 반은 지금 이 홍학들이 있어요 은근히 저도 몰랐는데 홍학 패션을 많이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쌍스러운 핫추핑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쌍스러움은 언제나 같이 동반됩니다 홍학보이 제가 파리에서 돌아왔더니 정영씨는 또 필리핀 가구 없어서 한 달 만에 봅니다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별일 없으셨습니까? 저희는 똑같이 뭐 얼굴만 더 시커메져서 돌아왔습니다 잘못되어 있고 제가 필리핀에서 돌아왔는데 한국이 더 덥습니다 아 그래요? 필리핀은 깜짝 놀랐잖아 동남아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넘나요? 네 훨씬 덥고 더 습했던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태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더위가 더 끔찍하다고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정도로 덥다고? 서울이 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스팔트의 열기와 습기 그런 느낌 때문에 사람이 높게 했더라고요 네 비행기 타기 전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한국이 더 덥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덥게 해서 딱 와 인천공항이 나오는데 미치겠다 장난 아니다 진짜 온도가 무지막지합니다 열돔 현상 지옥입니다 머리가 없으니까 땀이 그냥 흘러더라고요 아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파리 다녀오면서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선물 사고 이럴 틈이 없어서 그냥 이제 어디 하나 가게 들어갔다가 베텐 게스트들에게는 이제 헤어포퓸으로 통일을 했어요 향도 똑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베텐 향입니다 저흥국 씨에게는 이제 태해가 없다 보니까 헤어포퓸을 드리는 거는 좀 모욕인 것 같아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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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브랜드의 샘플 세트로 잘 만들었다 네 참 이게 여러분 디자인이 잘 안 보여 있어서 그런데 네네 이거 하나 만들어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음 역시 외국이야 외국이야는 뭐야 왜요 언제적 얘기에요 네 아 좋네요 외국이야 뭐야 어 좋아 좋아 네 이거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동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향의 종류별로 둘레 6개 7개가 있어가지고 네 아주 감사합니다 좀 이국적인 향이니까 또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아 예셨습니다 맞는 거 찾아 쓰시고 그리고 제가 없는 사이에 실버버튼이 도착했습니다 네네 실버버튼이 어디 있습니까 저 집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라이브 방송을 우리 혜정 작가가 본 거 같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걸로 이제 라이브 방송해가지고 한 40만 원 벌었습니다 한 달에? 그거 한 번 방송해가지고 한 번에? 네 아 그러면 짭짤하네요 네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많이 울고 먹었어요 그래요 네 저희는 언급할 수 없는 그 채널 그렇죠 자 그리고 필리핀 현지 사람들은 정형욱 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나요? 아 그냥 옷만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필리핀 다닐 때 입는 옷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은 많이 더 쳐다봐요 이거 뭐야? 옷이 너무 화려하니까 중국 분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입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겼다 상스러우면 내가 앞선다 4천 투자해서 40번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아 더 투자했죠 잘못했죠 자 0019님 지난주에 솔비 씨가 월요일 상담 코너 재밌게 하고 갔는데 모니터 하셨나요? 못 봤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안 나오는 방송은 안 봅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네 모바리 모바리 님 닉이 굉장히 악질적이네요 모바리 모바리 님 이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초기예요 거의 없어 용국 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필리핀인가요? 다른 취미나 요즘 꽂혀 있는 게 뭔지 궁금해요 솔직히 저는 필리핀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채널 자체가 거기로 가다 보니까 저는 일을 좋아해서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라스베가스 아니면 딴 데 중국 갔으면 그쪽이 아마 배경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필리핀은 제가 좋아하는 게 많습니다 뭐요? 여러 가지 유흥이라든가 하나밖에 얘기하는데 때글치면 어떡해 그냥 뒤에 나올 게 뻔한 것 같아서 네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라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비타민 B를 드립니다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가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제가 얼마 전 10주년을 맞았는데요 오래 사귀니까 편하고 가족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이제 설레는 일은 전혀 없고 데이트도 의무처럼 하는 것 같아요 데이트 루틴도 기계처럼 늘 똑같고요 제 나이가 33인데 그렇다고 헤어지고 다시 다른 연애를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권태기인가요? 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제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권태기가 찾아오는데 연애를 오래 하셔서 이제 10년 만에 권태기가 오신 것 같습니다 장기 연애를 하신 분이죠? 저한테 보면 장기는 아니고 저영국 씨는 17년? 18년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권태기가 안 찾아오려면 자주 보면 안 됩니다 1년에 한 4번 정도 보면 반가워 사실 저영국 씨가 18년 연애를 했지만 그것을 이제 쭉 압축해가지고 보면 남들 한 8개월 정도 연애한 느낌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똑같은 걸 계속 받아보면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거나 똑같은 장소를 계속하면 설렘이 줄어 그런데 오랜만에 보면 어? 이런 것도 있고 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반갑구나 그렇죠 가족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해서 우리가 군대 가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즐겨 먹었던 치킨 피자 나부랭이들을 한 달 있다 먹으면 어? 이런 비교가 생겨요 그런데 이 글에 적어놓은 것처럼 항상 똑같은 시간에 만나서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똑같은 장소를 가고 10년 동안 하면 이게 거의 군복무 느낌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말툭 박은 느낌 네 완전 말툭 박은 느낌인데 이제 10년이면 진짜 적지 않은 시간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마 그전에도 한 번 더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권태기가 한 3년? 네 한 3년 중반 넘어갈 때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얼굴이 좀 떨어지면 더 빨리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 3주만에 올 수도 있죠 바로 와! 만나면서 권태기인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아 애는 권태기다 그냥 얼굴 자체가 권태기다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연애는 둘이 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분이 이렇게 느꼈으면 여자분은 더 빨리 느꼈습니다 그분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은 이미 빙하기 그렇죠 돌아올 수 없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있고 어떤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절대 혼자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한 번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아 이거 우리가 옛날 감정처럼 이렇게 좀 설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나도 그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번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는 앞으로의 상황을 위해서도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한다고 이게 달라질까요? 거기서 이제 파토가 나든 멱살을 잡든 앞으로 이제 좀 남들 다 이렇게 산다더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마법의 대사죠 남들 다 이렇게 살아 그래 다 그래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르게 여기서 그만 헤어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보통 여기서 한 5년 정도 더 들어가면 남자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아 나 믿고 여기까지 같이 왔는데 여기서 나랑 얘가 헤어지면 내가 너무 젊음을 빼앗은 것 같은데 이런 책임감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결혼으로 가기는 못할 것 같은데 결혼할 얼굴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이 시간을 너무 뺐은 것 같아서 결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가 나이가 들수록 연애를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건 여자친구분한테 이렇게까지 사연을 보낼 정도면 얘기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좋아서 만나는 사이가 맞는 것 같은데 예전 같은 감정은 없다 네 생각은 어때? 라고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럼 여자분이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말을 청산유수처럼 쏟아낼 겁니다 며칠 얘기할걸요? 나는 3년 전부터 느꼈어 그래서 난 오빠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혼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미안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속이 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느낌인 감정이 아니고 상대가 같이 느끼다 보니까 이거는 혼자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여자분을 무조건 만나서 여자분이 봤을 때 얘가 이제 앞으로 먹고 살게끔 하기가 좀 어렵다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자분 입장에서 내가 버리면 이걸 또 누가 구제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단 말이야 속 깊은 여자분이네요 서로 측은지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놓치면 안 되겠네요 내가 봤을 때 둘 다 그냥 거만 거만 하거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한 번 하시면 이 기회를 이제 딱 벗삼아서 앞으로는 더 친해질 수도 있고 여기서 쫑이 날 수도 있고 그건 한 번 10년 정도 됐으니까 한 번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빙하기 매머드들끼리 연애하는 느낌인데 근데 진짜 연애는 자기가 좋은 사람이랑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장기 연애를 해서 보통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33 정도니까 결혼할 나이가 이제 슬슬 된 건데 그렇죠 결혼을 고민할 나이 그리고 20대 초반에 만나가지고 굉장히 장기 연애로 서로 뭐 나쁘지 않았던 거죠 장기 연애는 올 때 갈지 몰랐지 그때 갈지 몰랐지 얘 좀 별로였는데 얘 좀 사귀다가 장기 연애가 된 거지 그래서 30대 초반에 이제 오히려 보내주는 게 맞는 건가 그 생각을 한다니까 내가 보내주는 게 이 사람한테 좋은 거 왜냐하면 이 사람을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감정도 살짝 녹아가 있긴 하지 왜냐면 이제 친구들 보면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한다 그러고 막 기뻐하고 이러는데 나는 얘를 봐도 별로 안 기쁜 거야 얘를 나 봐도 안 기쁘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면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더 할 텐데 아 지금부터 권태기가 왔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민기 님께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 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10년 동안 연애하면서 충분히 사랑했었고 아 사람은 젊고 예쁜 여자 만나면 금방 그쪽도 마찬가지야 젊고 잘생긴 남자 만나면 이 차례요 하나만 하는 얘기를 자 그러면 일반 사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랑한 용한 상담소 이제 가겠습니다 자 0192님 여자분입니다 초중고 대학까지 함께 나온 찐 절친이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그런데 신랑 될 지인 중에 3년 전 헤어진 제 전남친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신랑 될 뿐의 지인 중에 전남친이랑 사귈 때보다 몸무게가 8kg나 더 쪘는데 잘못됐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식해서 살을 빼고 가야 될까요? 몸이 아파서 결혼식을 못 간다고 하는 건 너무하죠 아 이거는 바로 일침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영국의 용국이의 일침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걔는 더 쪘어 막상 막 갑니다 왜 그 사람은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면 금방금방 변해요 머리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8kg만 많이 찌긴 한 거예요 못 알아봅니다 서로 못 알아봐요 알아봐죠 아니 얼굴이 넓어졌다니까? 둥그러졌다니까? 네 근데 이제 그쪽도 옛날 그 모습이 아닐 거라는 게 저는 100% 장담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친한 친구라서 가야 되는 입장이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심리입니까? 전남친 전 여친한테 멋있어 보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다시 만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지 자기 생각은 뭘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괜찮았었구나 지금도 괜찮다 이런 느낌을 딱 주려고 이제 한껏 꾸미고 딱 갔는데 전남친이 옛날 그 모습 그대로의 자기보다 훨씬 어리고 예쁜 여자를 딱 데리고 와 거기서 무너집니다 왜 무너져요? 내 인생 아니잖아 거의 이제 이 사람의 결혼식이긴 하지만 전남친 전 여친의 관계가 있으면 자신을 이제 네가 날 버리고 이렇게 됐지 하는 이런 과시를 하는 이런 경쟁의 장이 열리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다 망가져서 돌아왔다 이런 느낌이 이제 제일 많다 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치마를 이제 고무줄 치마 입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퀴로 엄청 많이 찍고 그러니까 진짜 맘의 결혼식에서 오열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사실 결혼식보다 그게 제일 재밌다 전남친 전 여친 만났을 때 그 텐션 그렇죠 또 따로따로 떨어져 앉잖아 근데 결국 만나긴 하거든요 사연 찍을 때 네 만나긴 해 신랑문의 지인 나와주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와글와글 왔다 갔다 보면 옆자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가서 얘기합니다 재웠다 재웠어 사람 엄청 많이 졌는데 서로 얼굴 봐 헤어지길 잘했다 이렇게 안녕 바다 별빛이 내린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패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정희 님이 보내셨는데 정용국 님 요즘 가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요즘 영 가게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냥 뭐 그렇습니다 네 한 날 만에 만났기 때문에 가게 얘기를 아마 그 전에 또 하시긴 어려웠을 거고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경기가 어렵다 저희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어려웠는데 아스팔트에서 얼음 녹듯이 서서히 잘못되고 있습니다 자동사냥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 갈 때마다 아 근데 진짜 느끼는 거지만 자영업자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고 너무 덥고 장사는 안 되고 저희는 더 힘듭니다 버티는 게 최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진짜 버티기 힘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좀 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고요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일침을 세게 쏴드립니다 채팅창에 버티다가 김풍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분 차단시켜주세요 자 6147님 남자분입니다 학습지 선생님입니다 전에 살던 동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 가입한 회원 집에 갔다가 학생의 이모가 대학 때 사귀었던 전여친이라는 걸 알았어요 5년을 만나면서 결혼 이야기도 오갔던 사이였지만 결국 헤어졌는데 전여친은 지금 결혼할 남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 수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 잊고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제가 계속 이 수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학습지 선생님 5년을 만난 이모 이거는 바로 1층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용국이의 1층 이미 수업은 안 하시고 이런 것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걸 다 어떻게 알아 아니 이모도 물어보고 결혼한 남자가 있다까지 다 알아 이미 수업은 안 하고 있잖아 맞아요 그렇죠? 학습지 그거 해주러 간 시간 저는 뭐 길지도 않는데 이모 얼굴 한번 보여줘 봐 아 그래? 너 이모 있냐? 어 누나 있냐? 작은 이모야? 몇 살이야? 설문조사나 후구조사 가신 것 같고 이제 계속 이 수업을 하는 거는 맞는 게 아니라 이미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약간 불편하시거나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을 좀 하세요 수업을 안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앞뒤 말이 안 맞는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이제 학습지 선생님이 댁으로 오시면 집으로 오시면 한 30분? 그렇죠 그 안쪽이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 시간에 지금 이모 있냐? 고모 있냐? 얼굴 봐봐 이모 친구 없냐? 이거 물어보고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사진 봐봐 다른 사진 없냐? 왜 다른 사진을 봐요? 아니 이제 궁금해가지고 보통 학습지 선생님이 들어가시고 밖에는 어머니가 계시면 과일을 깎는다거나 뭐 이런 거 하신 다음에 중간에 와서 얘기하고 가는 게 말 그대로 한 시간이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니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미 모든 호구조사를 다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할 남자가 있다더라 이건 안 물어보면 얘기가 안 나오는 거거든 이게 진짜 말씀이 맞는 게 이모가 전여친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 얼굴을 본 거잖아요 그렇지 얼굴을 보고 그냥 만났겠어요? 사진 봐봐 사진 봐봐 푸사 봐봐 수업하기 전에 우리 일단 하던 것처럼 사진 한번 꺼내봐봐 그거 전수조사하다가 보니까 어? 나는 나랑 사귀었다 했는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공부하자 공부하자 그렇죠 이제 이모가 전여친이었다는 거 그럴 수 있어 근데 뭐 지금 결혼할 남자까지 있대 이거는 주구장창이 이거만 물어본 거야 진짜 수업은 아예 안 한 거라니까 호구조사를 30분 내내 했네 네 뭐 다 있고 모른 척해야 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그쪽에서 이제 이런 거 아는 순간 얘기가 다 찔렀어요 선생님 수업을 안 하는 거 같아요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식장 나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선생님 수업은 안 하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보시고 학생의 반응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모가 자른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학습지 본사에 컴플레인 들어갔다 애가 재밌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분명히 엄마한테 얘기를 했지 학습지 선생님이 우리 이모 전 남친이었대 이러면서 엄마가 그래 하다가 수업은 안 하네?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갈 길 가는 걸로 엔딩이 날 것 같습니다 엄마도 이미 악평을 듣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생이랑 사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랑 오케이 5년 전 그놈이야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하고 이제 그걸 갖다가 또 엄마가 입이 가벼우시면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걔가 그런 애였어? 하면서 이제 본인이 수업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곧 마지막 수업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궁금한 거 더 물어보세요 나중에 못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강현숙님 여자분입니다 나이가 드니 쌍꺼풀이 처지길래 쌍꺼풀 재수술을 했어요 수술한 걸 아는 친구가 어딜 가나 제 쌍꺼풀 수술 얘기로 화제를 만들더니 제가 성형 중독인 것처럼 말합니다 화나서 그만하라고 하니까 수술한 건 팩트인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이네요 그렇게 화내니 오히려 당당하지 못한 것 같대요 이 친구한테 한 방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아 여자들이 얼굴이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제가 느껴지는 감정은 쌍꺼풀이 잘 된 것 같아 못됐으면 좀 미안하거든 쌍꺼풀이 잘못됐다든가 수평이 안 맞는다든가 이러면은 얘기가 좀 그런데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질투를 유발했다 그렇죠 쌍꺼풀 수술했잖아 할 얘기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약간 좀 나를 너무 이렇게 짜증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 친구보다 좀 얼굴이 낫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쌍꺼풀 수술은 저도 했잖아요 까먹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정영국 씨가 사실 그거 한 번 살짝 찝었는데 메인 작가가 정영국 성형 중독이다 맞아요 맞아요 똑같네 처음에 혜정이가 그랬잖아요 잘됐다는 거네 네 잘되니까 갑자기 다음 주에 왔는데 대본이 성형 중독 남이다 쟤 아니야 이거? 그러네 혜정이네 성형 전문가다 네 잘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채팅창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고 자기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만약에 누구를 만났는데 이제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몰랐어 쌍꺼풀 재수술했대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이쪽으로 쏠립니다 그렇죠 이 친구는 약간 살짝 배제돼요 어디서 했어요? 잘 어울린다 이 친구는 무작정 던졌는데 본인은 결국은 멀어지는 거죠 아 그럼요? 더 밀려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내비두세요 그렇죠 이게 잘된 쿠데타기 때문에 그렇죠 성공한 쿠데타 재수술이 잘됐기 때문에 관심은 이제 예쁜 강현숙님에게 지금 쏠리게 되는 거고 너무 얼굴 잘못됐으면 얘기 못해 표정이 쌍스러웠어요 눈 왜 이래? 표정 쌍스러웠어요 표정의 땡치입니다 지가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 칭찬이니까 성공한 수술 혁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 수견해지는 분위기면 절대 얘기 못하는데 그렇죠 재수술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다들 어? 어? 왜 이렇게 요즘 샛나는 거지 왜 이렇게 이뻐졌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친구가 옆에서 아 수술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성형 중독이잖아 자 그러면 강현숙님께 용국이의 일침 친구 이름은 조혜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혜정 작가 걸렸어 걸렸어 자 정화득님 저는 소심하고 상대방의 상처받을까 봐 말을 돌려서 하는데 저 같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말을 생각 없이 툭툭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러다 보니 소가리하다가 화병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재수중인 저희 아이에 대해서 함부로 툭툭 말하는 걸 듣다 보면 용국 씨처럼 솔직하고 과감하게 반격하고 싶은데 그런 화법은 어떻게 연습해야 하나요? 용국님은 타고나길 거침없이 말하는 편이었나요? 타고나길 거침없이 말하는 편이냐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상스러웠냐? 응해!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때부터 답이 없었냐? 이런 거죠 잘못된 채로 태어났다 저도 뭐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금융치료를 한 세 차례 네 차례 피폭대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리고 원래 말투가 이렇게 들었을 때 좀 약간 잘못된지 잘 몰랐었어요 24살 때 개그맨 딱 됐을 때 선배님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말투가 왜 그따구야? 나온 말도 안 했어 안녕하십니까? 이거밖에 안 했어요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약간 뭐 타고난 것도 살짝 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화등님?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제가 혹시 말투가 이제 타고난 빈정상이라는 말투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말투가 왜 확 변했냐면 교통의경을 하면서 좀 변했습니다 엄청 싸우잖아요 아 거기 시민분들이랑 네 이제 난 노랑불에 갔다 이걸 왜 잡냐 왜 숨어있었냐 숨은 게 아니라 살짝 뒤로 빠져있던 거다 너 왜 자꾸 나한테 승지를 내냐 그 사람한테 말싸 밀리는 순간 스티커를 발부를 못해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그때 당시 그 스티커를 발부하는 양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루에 30장을 꺼내야 돼요 그럼 차를 100대를 잡아야 돼 그러네 그중에서 누구 빼주고 저거 빼주셔야잖아요 그럼 말발이 사나워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 번 보고 말 건데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잘못된 길로 접어든 건데 제대로 이제 상스러운 말투 장착 그렇죠 저도 욕 안 하는데 그분이 욕을 하면 저도 합니다 경찰이 욕해주되 무슨 상관이야 이름 적어가 그렇죠 21살 22살 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진술서도 많이 썼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역이 이제 일반 시민과 싸우면 무조건 지죠 그렇죠 이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재수 중인 아이한테 그 말을 빗대서 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욕하는 건 참는다 그렇죠 이런 분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저한테 욕하는 건 못 참거든요 우리 가족은 욕해도 돼 난 욕하면 안 돼 이런 건데 국가가 정형국을 이렇게 버려놨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마의 입장이면 친구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니까 이때는 저처럼 그냥 한 번 보고 말 것처럼 하고 싶은 말은 반 정도 이상 해 주셔야 소가리를 안 하십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너무 감싸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들 갖고 해가지고 야 뭐 또 죄송한데 너무 힘들겠다 공부 잘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그냥 한 번 하시고 안 보면 그만이지 뭐 나 이래도 화병 걸리겠어 이런 생각으로 한 번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늡니다 단점은 뭐냐면 사람이 줄어 사람이 줄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주변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편해 저도 편해요 제가 필리핀에 14일 동안 있는 동안 그 스팸 전화 세 통 온 거 전화 한 통도 안 왔잖아 그 정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많이 잘못됐는데 스팸러들도 거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뽑을 게 없어 전혀 뭐 전화할 게 없다 피싱족도 거르는 정형국 이거는 이제 아이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그 친구모들한테 한 마디 정도를 하시는 게 낫다 아하 네 그게 맞죠 정화등님께 용국이의 일침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아 아드님이 서울대 가셔야 됩니다 서울대 갔잖아 그러면 다 조용해져 참 대단합니다 전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이제 누가 재수를 했는데 그걸 갖고 뭐라 그런 거예요 그쪽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재수하는 게 낫지 네 딸 이혼한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실제로 진짜로 알겠습니다 자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임미정 님이 문자 보내셨습니다 새싹 표시가 된 거 보니까 첫 문자를 보내신 분이요 아들 알바 끝나서 모시러 왔는데 우연히 듣게 됐는데 너무 재밌네요 너무 착한 엄마다 따뜻한 느낌이 드네요 베텐에 얼마나 머무실지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오늘 또 처음 듣는데 정형국 씨 걸 듣고 계세요 어떻게 또 월요일날 오셨대 마지막인가요 이제 이게 베텐이 8년 동안 하는 가장 큰 도전적인 잘못된 느낌 채팅창에 너무 방송 끄라고 그런다 진짜 월요일엔 보통은 이제 일선발 가장 중요한 분을 넣는 저희는 정형국을 넣었어요 가장 바닥부터 깔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천사누피 님 거 여자분입니다 친구가 골드미스예요 제가 산 아파트 단지로 이사 왔어요 그 뒤로 혼자 있기 외롭다 밥 혼자 먹기 싫다며 주말에 불쑥불쑥 찾아와요 착한 남편은 반갑게 맞아주긴 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니 저는 불편해요 집에 없는 척을 하기로 했는데 집에 없는 척을 하기도 했는데 매번 이럴 수도 없고요 이 친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만 좀 오라고 좋은 말로 설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집에 없는 척하는 건 밖에 채권자 왔을 때 집에 없는 척을 많이 합니다 역시 해보셨나요 그렇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소리 나면 안 되죠 계량기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만약에 머리 감고 있었다 잘못됩니다 물소리가 들려요 이건 어느 정도 내공이 필요한 거고 절실하지 않으면 이 움직임도 5분 이상 못 간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골드미스는 약간 친구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 준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올드미스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올드미스인데 이걸 친구라서 포장을 해 준 거지 남편이 반갑게 맞이해 준다 이런 남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 불편하지 그렇죠 실천 그런데 이제 와이프 때문에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뭐 좀 드셨어요 솔직히 뭐 먹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잖아요 밥을 굶었는지 어쩌게 먹었는지 관심이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해 주는 말이잖아 이게 남편은 일단 제외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한번 남편을 팔아서 남편이 좀 불편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 좋아하던데 아니야 저 친구가 원래 좀 이렇게 인사성이 밝은 거지 집에서 옷 입는 것도 좀 불편한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괜찮은데 남편이 같이 있으니까 남편 없을 때 그때 한번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친구의 우정도 좀 지켜지고 남편도 이제 중간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 주면서 그러니까 말을 안 하시면 본인이 너무 불편해 나중에 이제 비밀번호가 결혼을 못 갈 거야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김성현님이 결혼시키라고 아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인가 그 친구분이랑 남편을 결혼시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아니 무슨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 난 너무 많구나 너무 반가워도 결혼시키라고요 어디 세상에 존재하는 말을 해야지 너무 같구나 나는 어딜 갔다 온 거야 나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 그쪽이라서 남편이나 그 친구분 결혼시킨 게 아니라 최고가 골드미스니까 빨리 시집 보내라고 아 시집을 안 가고 싶어서 안 갔겠습니까 일단 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더 어려운 부분이고 용국적 사고라고 아니 나이가 있으면 럭키 용국이잖아 네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늘 봤던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친구로 놀러 갔다가 나중에 이제 와이프가 네 아무튼 이게 남편을 팔아서 남편 핑계를 좀 대면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악역을 직접 시킬 수는 없고 내가 간접적으로라도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불편하지 않지 이거 자꾸 쉴 때도 없이 와가지고 특별한 주제도 없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남편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친구 관계가 정리되면 어떡하죠 약간 위험성 친구가 많이 삐쳐서 이제 친구가 아니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른 친구 만났을 때 저러니까 저 성깔 때문에 결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다 가족이 우선이더라고 그렇죠 친구는 그닥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가족한테 올인하자 네 이런 거를 선을 제대로 정해놓지 않으면 이제 남편이 만약에 반대 성향이면 남편이 친구를 엄청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위험성을 서로 이제 차단해야 돼서 룰을 지키자라는 걸로 또 가야죠 만약에 본인 없는데 남편만 있을 때 찾아와봐 불편하자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거기 자꾸 빠져있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이 너 못생겼대 기분 나빠서 알아 기분 나빠서 근처도 알아 됐어요 광고 듣겠습니다 회성재 10 정용국 씨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네 아까 그 새싹어머니 라디오 끄신 것 같다고 하신 것 같고 안녕히 가세요 다음 문자 안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네 네 네 요관 상담소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로 비타민 B 드리고요 정용 씨와 생록방이 또 남아있어서 바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야근으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월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이슨 무라즈 KICK IN THE PINK 끝곡입니다 예안 꿈꾸세요